하루에 한 끼는 그래도 제대로 제가 시간 날 때 틈틈이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. 이 부엌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스테파니가 좀 많이 음식을 해먹는 그리고 시간을 또 여기서 많이 보냅니다. 솔 그리고 전복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세요. 물하고 같이 그냥 이게 양치지 않듯이 칼도를 내셔가지고 오리를 도려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. 그죠? 보이시나요? 전복 버터구이 살로 할 거고요. 전복 얇게 넣고 밥은 반만 넣고 내장! 제가 최연석 셀프가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싶은데 아니 또 강아지가 있는 단계로 좀 자제를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밥을 먹어볼게요. 아 이거는 진짜 파랑이. 파랑이. 네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좀 맛있는 거를 좀 만들어 먹으려고.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칸 푸드 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이렇게 자주 만들어 먹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안에 매운물이 보이시죠?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지만 더바디쇼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래도 모든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. 더바디쇼는 이제 몸의 관리 프로인데 제가 후식을 지금 네 후식을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 커피는 차가운 커피여야 되고요.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얹어서 그 위에 지금 우주가 지금 재채겠어요. 팝핑을 못 드시면 이렇게 해서 아포가토 완성입니다. 살찌는 소리 들리지만 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정말. 이거 드시고 저랑 이따 운동합시다.